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유기금속 화합물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중에 LED 에피층을 형성하는 전구체 사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반도체, 태양광, 석유화학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대표이사는 DNF의 공동 창업자로 2010년 레이크 LED를 설립하여 현재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화학 증착 공정에 사용하는 전구체를 만드는 반도체 소재 사업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에 ALD용 하이케이 소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정체 효율을 높여주는 메탈로센 총매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반도체 소재의 경우, 고객사의 높은 재고 상황과 가동률 감소 영향이 3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가 HBM이라는 차별화된 제품의 경쟁 우위를 확보한 상황으로 4분기부터 재고의 유의미한 감소가 동반된다면, 하이케이 소재 수요 회복이 기대됩니다. 고효율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소재 사업도 진행 중으로 글로벌 환경 규제 확대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태양전지 소재는 국내외 태양전지 업체에 TMA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시장 점유율은 50% 후반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태양전지 업체는 고효율 태양전지를 생산하기 위해 PERC 셀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태양전지 제조업체가 이 기술이 적용된 태양전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PERC 태양광 모듈은 후면의 실리콘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유점막을 증착하는데, 그때 전구체로 TMA가 사용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Q&ED 생산 시작도 레이크 머티리얼즈에게 호재입니다.